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날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의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저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에 제가 순종하게 하시어 저를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주옵시고 그리하여 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없어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